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찌니찌니찌니티비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 찌니가 찌니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귀엽다고 해주세요 예쁜 크리스마스 소품이 많네요 와 너무 귀여워 반짝반짝 오 예쁘다 갖고 싶다 진짜 대리만족이다 닭발같이 생긴 루돌프 머리띠도 한번 해볼까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딸랑딸랑 이게 풀잖아 마지막 오 귀여워 너 빨라도 만진다는데 이게 제일 꺼? 이게 제일 꺼? 이게 제일 꺼? 하나 하나 둘 한쪽 귀여운 소품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일단 다 내 장바구니 속에 저장 여기는 귀여운 인형이 가득하네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다 가지고 싶어 이건 절담은 귀여운 오리인형 솜이네 이게 솜이고 안에가 뭐 넣을 수 있을까 네 뭐 립밤? 립밤 바쁜거? 이걸로 하나 지르겠습니다 지름진 강림이네요 쇼핑을 마치고 나온 찐이의 행복한 발걸음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요? 이곳은 가차샵입니다 뽑기하는 곳이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가득해요 어? 돈벼락 돈벼락 맞았어요 여러분 뭐 좋아해요? 미니언들 두대 타만 그럼 이제 뽑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핫한거 같아 페어리 루피구요 뭐가 있는거야? 뭐가 나올까? 다음은 두근두근 열두살 내가 원하는 건 놀아 뽑고 또 뽑고 제가 원하는게 나왔을까요? 뭔가 설렌다 이러면 안되는데 샤떡원 뱅뱅 빵빵이었어요 어떻게 될까 이건 바로 황금 권총 빵야 빵야 이거 뭐지? 어어 어어 귀엽다 조립을 해봐요 컨테이너가 흔들 두근두근 뜨끈 뜨끈 까볼게요 이건 뭘까요? 아 손거울이다 아 이렇게 어머 귀엽다 이거 이거 띄고 보여주나 어린이? 이게 요즘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재밌데요? 다 왜 이렇게 잘했냐 오 점점 빠져들고 있어 아 눌러 아 눌러 어어 내 남은 모든 힘을 오 카드가 나와요 무슨 카드일까요? 엥?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귀여워 계속 모아야 되나요? 귀엽다 프리티켓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끝내지 못하고 진이는 본격적인 게임을 하러 왔습니다 가라암만 원 게임기가 진짜 많네요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 어? 이건 뭐야? 이건 아 꼭 해야되요 아 제발 제발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아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아 나 이러고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 이거 너무 좋아 모름 이거 나 이거 잘 되었어 아 아 나 심리할블이 안좋은데 뭐가 뭐 뭐가 진짜 해야되네 눌러 어떻게 하는거야 아 나 죽을 거야 안 뜨거 아 꿈에 나오겠어 꿈에 나오겠어 아 내 심장이 너무 아 재미있는데 너무 무섭다 너무 출출해 너무 에너지 소비가 컸어 우리 한번 핫도그 하나 영랑 핫도그 끄고 배고파 배고파 뭘 먹지 다 맛있을 것 같아 설탕을 듬뿍 소스도 초창 아 한입 가득 치즈가 늘어나요 너무 맛있어 추위를 익게 해주는 맛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편이 계속됩니다 커밍순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올겨울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 대신 찐이가 쏜다 뱅뱅뱅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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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선물 놓치지 마세요 마법전자문TV 구독하기 꾸욱 ok 3 3 5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